수박을 먹을 수 있으니 입덧하면 큰나가 좋겠다 좋냐 쟤네 표정 봐 난 와먹어 이 겨울에 수박을 먹고 좋겠네 강아지들 좋겠다 담비 수박 좋아하네 담비는 유일하게 수박만 먹어 다른 과일 안 먹더라 이렇게 짓이기 좋아서 그런가? 그리고 담비는 이가 없어서 물이 많으니까 수박이 야 위로는 부탈망자 빨리 빨리 먹으라고 야 공감 능력 결혈 됐냐 빨리 빨리 좀 먹어 이렇게 공감 능력 결혈 됐냐 이것들아 응 너무 신나 보이는데 좋냐 나쁘다 니네들 나는 힘들다 나는 힘들다 야 니네 그렇구만 수박 한 통씩 사와 나는 비웃겨 많이 먹네 애들 많이 먹네 애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야 니네 당수치 높아지는 거 아니? 나 때문에? 야 나만 먹을 거야 왜 니들도 같이 먹을라 해 언니 세입에 한 번씩만 줘 제가 한입에 한 번씩만 줘서 그래 아 알았어 이상하다 하잖아 한입에 한 번이었는데 이거 한 거야? 응 얘도 이거 해 이제 킁킁? 응 이상하다 야 넌 입장 안 하잖아 넌 명분이 없잖아 이 겨울에 수박을 먹을 명분이 없잖아 명분 끝나가 먹고 있잖아 이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이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이제 어디서 먹어야 돼 또 아직 안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여기에서 수박이 띄워넣기 정 떨어지려 한다 조금 왜 그러냐? 일반 끝 정남이가 없네 애들이 볼일 끝 아 살 것 같아 기다려봐 다 살았어 동시에 해줘야지 동시에 해줘게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얘들아 열어봐 네 수박 횡재네 이 겨울에 앉아 야 복숭아 좀 구해와라 그 복숭아 하나 줄게 응 야 미안 다 먹었다 착할 수다 앉아 이거 훌륭한 거 사 사 먹어 좀 크게 줬더니 가서 먹는다 쟤는 쟤는 그러더라 딱 안전한 장소에서 먹고 와야 되거든 응 앉아 앉아 시원해 아 오랫 고기 너무 안전한 장소 두근부 이렇게 요리에 한쪽으로 온다 온다 담비야 너도 이러면 앉아야 돼. 이거 우리 국룰이야. 우리 집. 앉아. 원래 숙배가 딱 들면 앉아야 돼. 근데 담비가 약간 다르다. 간식 먹을 때는 그 냠냠담비가 나오는데 수박 먹을 때는 그래도 잘 기다리네. 냠냠담비가 안 나와. 내가 매일 수박을 먹으니까 수박 먹을 때마다 제가 연습이 돼서 그래. 그래도 연습이 되는구나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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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비야 너 앉아. 재롱이 형아가 엎드리고 난리 났잖아. 와봐. 매번 나오는 거 아니야. 앉아. 그렇지. 와봐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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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있어. 소금을 먹어주면 어떻게 되요? 보러가! 마법이 빨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비빔밥을 먹으면 좋고